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의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침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주일 설교 시리즈를 새로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설교 시리즈 제목을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고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는 주일 설교로 우리가 평생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5일날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행입니다 모르시는 게 지난 5월 5일날 설교 주제가 설교 제목이 교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깊게 마음속 깊이 그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다가오면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귀한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섬기는 또 평생토록 교회가 되어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하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에클레시아 이러면서 많은 설명을 하지만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설교를 준비해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교회란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작곡가 슈베르트가 있죠 슈베르트의 제8번 교양곡이 무슨 교양곡인지 아시죠? 미완성 교양곡입니다 이 교양곡은 슈베르트가 25살 되던 해 1822년에 이 교양곡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기 음악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원래 이 교양곡은 보통 3개의 악장이나 4개의 악장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 교양곡은 3악장이나 4악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 악장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슈베르트가 작곡해놓은 이 곡을 보고 이것은 다 만들어지지 않은 미완성 교양곡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슈베르트가 워낙 성격이 급했대요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하면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곡을 쓰다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좀 실증을 느껴서 포기하고 다른 곡을 쓰는 습관 때문에 이 곡은 그냥 쓰다만 곡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 교양곡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놀랍게도 이 악장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완성된 작품으로 봐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슈베르트 본인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곡은 이제 더 쓸 수 없다 여기서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부분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일설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이 브라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양곡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곡은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 두 악장은 그 내용이 충실하며 아름다운 손율은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기 때문에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곡이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멜로디로 속삭이는 듯한 매력을 지닌 이 교양곡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호평을 합니다 저는 이 평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교회도 흠이 많고요 부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문제도 많고 여전히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곳 미완성의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세요? 미완성 교양곡을 연주하는 곳이 교회라면 그 교양곡을 연주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그 교양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어야 돼요 그 악기들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는 곳이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주의깊게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는 여러 성경 66권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교리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교획 속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교회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교회는 또한 그런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허시고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화해시켜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즉 하나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 그것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화합이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어떻게요? 이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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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누구와 함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누리도록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4장을 보시면 조금 색다른 단어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화해시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하시고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와 더불어 함께 된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묻기 위해서 4장 1절에 그럼으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함께 된 자들이다 함께 상속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너희들은 또 동일하게 하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유대인의 축복 이방인의 축복 함께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대단한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또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성경적 진리예요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가족 하냐고요?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가 배경이 틀리고 삶의 상황이 틀리고 삶의 철학이 틀리고 그 많은 것들이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4절부터 6절을 같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시다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주보 먼저 왔습니까 저 앞에서 인사 먼저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듯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잘 졸릴 시간인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좀 보십시다 아마 남자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징그러워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들이 아마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몇 번 이야기를 그냥 나누어 보거나 또 그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도 않아요 같이 밥만 먹는 것도 1년에 한 번 될까 뭐 교회에서 먹는 건 매일 먹지만 별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옆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옆에 분을 좀 봅시다 같이 온 가족 말고요 조금 건너서 다른 자리에 있거나 저 앞뒤로 앉으신 분을 이렇게 한 번 좀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다정스러운 눈길로 한 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구나 저 사람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다면 저분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분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저분 아버지니까 형제여 자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본다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이전에 어렵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함께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저분과 나는 믿음 안에서 형제여 자매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족댐 하나 됨의 근거를 삼지 마십시오 단지 루이빌에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 됨의 근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 됨의 가족댐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 됨의 근거는 몸도 하나고 성명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신앙 고백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한 가족이요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가족댐 하나 됨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가보면 어떤 교회 앞에 크게 판말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기도 한 것 같지만 틀려요 왜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예요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인 가정이에요 같은 비스무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 됨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하며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떻게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 됨을 또 가족 됨을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그 방법이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에 보면 방법이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네 가지의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네 가지의 방법이에요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오래 참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교양곡을 연주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방법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쇄적이고 단계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덕목들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단계적으로 성장해가는 덕목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가장 귀한 덕목 겸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오히려 역으로 이 겸손이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자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이자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천사가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2사에서 14장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루시퍼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짧은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자를 높이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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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또 한 군데 보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요한 1, 2, 3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 9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됨의 교제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이름 앞에 이 사람을 지칭한 하나의 수식어가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해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툭 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의견을 절대화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즉 교만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교회의 평화는 깨집니다 성경은 또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즉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첫걸음입니다 겸손이 첫걸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모든 성로가 하나 되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겸손이 또 온유가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미완성된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채워줌으로 인하여 함께 완성해가는 미완성 교양곡을 함께 연주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왜요 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완성 교양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미완성 교양곡을 완성 교양곡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연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마음 교회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명사 그렇게 그 그 그